자, 잘 쉬었습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79쪽의 간접의문문과 부각의문문 간접의문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 간접의문문이다 그럼 여러분 숫자 3을 기억하셔야 돼요 3단계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간접의문문이라는 것은 의문사, 의문사 그러면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 의문부사 자, 이 세 가지를 모두 가리키죠 의문사가 뒤에 이렇게 주어동사의 어순으로 정상적으로 의주동의 어순을 취하고 이 의주동의 형태가 두 번째 명사절의 형태를 만드는 거죠 명사절 위치에 등장한다 이것을 우리가 간접의문문이라고 그래요 의문사 주어동사의 어순이 명사절을 만든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러면 이거는 퀘스천마켓의 직접의문문이죠 의문문이죠 이런 뜻인데 바로 이것이 의문사, 동사주어의 어순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I don't know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I don't know 하시고 Who 쓰고 주어 쓰고 그리고 동사 써서 문장을 이렇게 만듭니다 I don't know who you are 어떤 사람이 날 찾아와서 되게 반가운 척합니다 그때 내가 얘기하죠 잘 모르겠는데 난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I don't know who you are 이럴 때 보시면 여기에 no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who you are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who you are가 지금 명사절을 만들고 있죠 왜?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이런 것을 간접의문문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대신 좀 보세요 그냥 do you know 이것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do you know 당신 알고 있습니까? 자, 저쪽에 있는 그녀가 누구인지 자, 그럼 이렇게 써볼게요 누구인지 who she is over there 썼습니다 그리고 who she is over there 는 명사절로 노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문장의 주절은 의문문이니까 퀘스턴마크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당신 알고 있어요? 저쪽에 있는 저 여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이 의문사가 버젓이 의문사의 위치에 그냥 있습니다 물론 의문대명사지만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노 라고 묻지 않고 사실 동사로 묻지 않고 알고 있니? 없니? 라는 사실 동사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do you think 생각동사로 바꿔버려요 생각동사 이렇게 생각동사로 바꿉니다 자, think believe guess imagine suppose say 이런 생각동사로 얘를 딱 바꿔버리면 뒤에 정작이 있어야 될 뒤에 정작이 있어야 될 뒤에 정작이 있어야 될 보시다시피 who she is how old she is how 뭐냐 하면 또 뭐냐 하면 what she does 또는 who made her angry 다 이렇게 쓸 수 있죠 who she is how old she is what she does who made her angry 이렇게 됐는데 당신은 그녀가 누구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그녀가 몇 살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그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누가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그대로 앉아있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동사가 이렇게 득 튀어나오고 뒤에 이렇게 명사절이 뒤에 있으면 안되고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의문사가 문으로 나가요 who do you think she is 같이 나갑니다 how old do you think she is 같이 나갑니다 what이 나가죠 what do you think she does who가 나갑니다 who do you think made her angry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부가 의문문 보겠습니다 부가 의문문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한 가지씩 설명할 텐데 일단은 앞에가 긍정문이 제시되면 뒤에는 당연히 부정문으로 얘기합니다 기본 원칙이죠 기본 원칙이죠 두 번째 부정문이 제시되면 당연히 뒤에는 꼬리 의문문은 긍정문으로 제시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축약형 동사 축약형 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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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트 이즈트 머슨트 슈든트 축약형 들어가고 주어는 대명사로 씁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의 기본 원칙 적으셨습니까 자 이렇게 머리쓰게 딱 입력을 하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279쪽으로 가서 사실 동사가 있으면 의문사 주어 동사 쓰고 생각 동사가 있으면 의문사는 문 들어 나온다 별표 두 개 빵빵 자 그 다음에 부가 의문 볼게요 평서문 뒤에 덧붙이는 반복적 구조의 의문문으로서 앞문장이 긍정이면 부정의 형태를 앞문장이 부정이면 긍정의 형태를 취한다 비동사 조동사는 비동사 조동사를 그대로 축약형으로 만들어서 붙인다 그래서 they are니까 are는 안트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해부 동사는 have turned 할 때는 have가 조동사지만 그냥 역시 뭐냐 하면 밑에 화살표에 has to go 할 때 has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have turned off 할 때는 haven't you 라고 쓰면 되고 밑에 she has to go home 할 때는 has를 일반 동사 두 동사로 받아서 doesn't 싫어합니다 자 이번에 별표 하나 자 일반 동사 보트는 과거형이니까 일반 동사로 보트가 과거형이니 didn't you 자 이런 식이고요 네 번째도 별표입니다 꼭 동사 자리에 not이나 never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해서 부정문만이 아니고 주어 자리에 노명사가 있다든지 seldom이 들어간다든지 hardly, scarcely 또는 nothing 이런 것들이 주어 자리로 나와도 부정문임을 인식하시고 그녀가 seldom goes to church 그녀는 좀처럼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seldom이 부정이니까 지에 나오는 고우즈를 긍정으로 해서 고우즈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데 고우즈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두로 변진시켜서 더즈시 하면 되죠 축약형 자 이러면 되겠죠 보세요 만약에 일반 동사면 시제에 따라서 don't doesn't didn't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고우즈는 doesn't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아니면 그죠 앞에 부정이니까 더즈 들어가면 되겠죠 또는 두 더즈 디드로 들어갑니다 근데 비동사 같은 경우는 그냥 비동사를 그대로 씁니다 isn't 안트 wasn't 원트 조동사 같은 경우도 조동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can't 원트 머즌트 들어가죠 그죠 축약형으로 써요 분리해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an't want mustn't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ave pp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이때는 이 have가 조동사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는 haven't 그죠 hasn't hadn't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긍정일 때는 has 그 다음에 또는 have head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명령문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명령문 옆에는 쓰십니다 긍정 부정 모두 명령문은 긍정 명령이든 부정 명령이든 두 개 다 공이 뭘 쓴다 will you를 씁니다 will you do it at once will you don't take it anymore will you 이랬습니다 그럼 won't you는 언제 쓰느냐 won't you 그죠 have a cup of coffee have a cup of coffee 명령문이긴 명령문인데 긍정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권유적 명령문 커피 한 잔 하세요 이럴 때는 won't you 커피 한 잔 하지 않으실래요 이럴 때는 won't you 권유적 명령문 won't you 긍정 모두 will you 자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것들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let's는 뭐예요 let's take a walk shall we 그래서 let's는 뭐뭐 합시다 뭐뭐 합시다 라는 제안 명령문이라고 해서 shall we 라고 합니다 let's dance shall we let's take a walk shall we let's go shall we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8번 별표 하나 유도부사 대어는 여기 끝에 붙이는 이 주어를 대명사 it it she day 뭐 이런 걸로 받지만 대어는 대어로 받아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간단히 했고요 이 교재의 또 뒷부분에 좀 있으니까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의문문은 여러분 써놓으시면 되겠죠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그렇죠 누가 알겠어 그러면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고 누가 모르겠어 그러면 다 안다는 뜻이고 그렇죠 자 왜 아니겠어 그러면 당연히 그렇다는 뜻이고 이런 식으로 앞에가 부정개념이면 긍정 긍정개념이면 부정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반어법 수사 의문문이라 한다 자 거기를 보시면 2번 문제 보세요 282페이지 Z this is going to be fun 오 이거 재밌겠는걸 I haven't done skating for a long time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스케이트를 타보지 않아서 haven't done haven't done에 밑을 쳐봐요 나 참 오랫동안 스케이트 안 탔는데 그래도 재미는 있겠다 그랬더니만 비가 한다는 소리가 have I라고 했어요 A자리의 I와 B자리의 I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사주어 have I니까 앞에 부정문을 받아서 역시 그러려면 문두에 뭘 씁니까 needl 문미에는 e들 그렇죠 답은 두 번째네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실까 하면 우리가 5번 보겠습니다 it was not until the accident and his hospital confinement in 1970 자 it was의 동그라미 치고요 저 뒤에 when 동그라미 칩니다 when 동그라미 자 여러분 when이라는 것과 앞에 it was 사이에 들어가 있는 문장을 잘 보시면 알지만 부사부사고 부사절입니다 만약에 부사나 부사고가 있다 부사절이 있다 100% 강조해 있던데 지금 현재 when이라고 썼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시간을 강조하는 거야 1970년을 강조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의 마음을 결심한 것은 1970년이었다 그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그 자신의 마음을 결심한 것은 1970년이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선생님이 되고자 마음을 결심했던 것은 1970년도 바로 사고가 나고 그가 병원에 그렇게 입원해 있을 때 비로소 그랬다 70년에 뭔가 선생님이 되자 이게 아니라 막상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보겠으니까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서 살자라는 병원에 있을 때라고 하는 개념이고 병원에 사고 나서 입원해 입원해 쓰고 나서야 베로소니까 웬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번에 2번에 웬을 대수로 받아야 돼 자 5번 예상 문제 잘 보세요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자 나는 어제 그녀를 만났다 I met her yesterday 자 이렇게 쓰면 이걸 평소문이라 하고 듣는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단조롭게 받아들이죠 이걸 eat라고 하는 거 그죠 is라고 하는 거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I met her 쓰고 여기다가 that을 딱 씁니다 그러면 잘 봐요 it be 동사 강조어 that 나는 어제 나는 그녀를 만났다 언제 어제 자 이럴 때 이때 얘는 웬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녀를 만난 것은 바로 어제였다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의 yesterday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잘 봐봐요 not until 하면 뭐뭐하고 나서야 비로소 라는 뜻이고 뭐뭐하였다 하면 됐절이 나와요 not until that 하면 until 이하 하고 나서야 비로소 대디 하였다 웬을 쓰시면 안 돼 1970년 하고 나서야 가 아니라 1970년도 사고가 나서 그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나서 입원하고 나서 아 마음이 바뀌었다 그런 뜻이니까 웬 써서 1970년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입원해 있는 그 기간에 대투를 받습니다 보급원 시험 문제 예상문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봅니다 11번 보세요 비교 대상 It's the climate of Italy 이탈리아의 기우는 플로리다와 흡사하다 그럴 때 이탈리아의 기우하고 플로리다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이탈리아의 기우는 플로리다의 기우죠 그래서 여기서 더 클라이밋이란 단수 개념은 대투를 받는다 대시 들어가서 대시 들어가서 받아 있는 거 4번밖에 없네요 다소 somewhat like that of Florida 플로리다의 대트 그 기우와 흡사하다 11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어디로 가냐 하면 15번 봅시다 This elevator is out of order 이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났습니다 하지만 Wands are walking 이라고 돼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고장 났지만 다른 엘리베이터들은 같은 종류의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라는 종류는 같은데 다른 것들을 하니까 원즈로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원즈라고 하는 말을 수식하려면요 거기 나오는 The another 원즈가 아니야 다른 전부 이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가 한 5, 6개 있어 이거 고장이 났어 다른 거 전부 더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지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3번이 들어가야죠 더가 들어가고 전부 다 All the other ones 3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올자를 빼려면 여기에는 10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거 빼고는 다 그럴 때는 오를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거 빼고는 다 그랬을 때 이게 9개인지 10개인지 모르지만 모두 다 라는 개념으로 올자를 붙여주면 정확한 답이 된다 3번이 정답 D another one 라는 말은 없어요 another는 단수 명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others ones 라는 영어도 없고요 someone 그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288페이지로 넘어가셨어요 거기 나오는 21번 보세요 nobody speaks more clearly than him인데 어느 누구도 더 분명하게 말하지는 못한다 비교급 된 다음에 힘이죠 된은 이런 거예요 그가 명확하게 똑똑하게 말하는 것보다 앞에는 speaks 클리얼리가 있으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앞에 나오는 대신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부사에서 동사 부사는 반복되니 생략하고 주격의 힐을 써서 주어처럼 표시해야 되는데 여기에 목적격 힘을 썼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이 접속사 뒤에는 접주동의 원리를 생각한다 그래서 거기는 힘 대신에 히로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23번 인식 대명사의 격의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투 더 톰 나치이스 그러면 최고의 정상급 선수들 신디하고 난데 자 옆에 적어두시기를 전치사의 목적어는 목적격을 쓴다 전치사의 목적어와 동격도 목적격을 쓴다 톰 나치이스 할 때 나치이스가 전치사 투의 목적어니까 전치사의 목적어인 나치와 동격 여기 보세요 전치사 뒤에 있는 이 목적어하고 얘는 같은 대상이에요 동격이라고 목적어하고 동격이면 뭘 써야 되는 거야? 목적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게 틀린다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이런 거 틀리면 그래서 거기는 신디 앤드 미가 되겠습니다 23번에 2번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90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26번 보세요 Anything is better than nothing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더 좋다 어떤 거라도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더 낫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Anything이라는 것 자체가 Anything is better 어떤 것도 더 좋다 그렇죠? 없는 것보다는 nothing is 26번에 1번 맞습니다 두 번째 I have hardly hardly any 레젤 nowadays 하들리 애니는 거의 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는 거의 여가가 없다 그렇죠? 여가를 아예 거의 갖지 못한다 거의 어떤 여가도 틈도 없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하들리 애니가 노의 개념으로 된다 3번에 Any student didn't solve it Any로 시작하는 주어는 긍정문의 주어자리에 쓰였을 때 전체 개념이라고 했죠 Any child can do that 어떤 아이도 그것을 할 수 있다 모든 아이가 다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런 뜻인데 Any로 시작하는 주어가 부정문의 Not can't 앞에 Any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는 Any로 시작하는 어떤 주어도 부정문의 주어자리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Any student didn't solve it이 아니라 거기에 쓰려면 No student solved it 어떤 학생도 그것을 풀지 못했다 이렇게 씁니다 네 번째 You will find me at my desk 너는 내 책상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At any hour of the day 그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이라도 모든 시간 하루 내내 하루 중 어떤 시간이라도 긍정문에 쓰였을 때는 전체 개념이니까 하루 내내 내 책상에 오면 나와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26번에 3번이 틀렸습니다 No student solved i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봅니다 우리 말을 영어로 잘못 옹인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낯선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On no account가 never의 뜻입니다 그와 같은 뜻이 내부의 뜻인데 얘는 in no way 그 다음에 under no circumstances 그래서 결코 뭐뭐 아니다 anything but anything bu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must하고 be 동사 사이에 주어가 들어가 있는 도치된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처에 염증이 나면 즉시 나에게 전화해 should be 사이에 더 온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주어입니다 만약에 상처가 염증이 생긴다면 가정법 미래의 강한 의심 구문이에요 잘 치료했습니다 그러니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상처가 염증이 생기게 된다면 call me 나에게 전화해 주세요 그래서 가정법 미래의 강한 의심 구문 if 주어 should 원형에서 if를 생략하면 should 주어 동사 원형 그죠? 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지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자 have의 줄 글씨입니다 have는 사역 동사입니다 사역 동사인데 뒤에 arriving의 동그라미 치세요 지각 동사 see, watch, hear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 원형 무정사 쓸 수 있습니다 사역 동사 make have, let는 목적어 다음에 원형 무정사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사는 안 쓰는데 haven't, haven't 거기 나오는 have 앞에 want가 있어서 not have라는 개념에 부정적 의미의 해부가 있을 때는 부정적 의미의 해부가 사역 동사일 때는 현재 분사 써요 예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아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30번에 3번 해부 동사가 사역 동사로 때로는 뭐뭇을 시작하도록 만들다 뭐뭇을 시작하도록 만들다 뭐뭇하도록 설득하다로 쓰이거나 부정문에서 하도록 허락하다는 뜻일 때 뭐뭇하도록 허락하다는 뜻일 때 학생들이 뭐뭇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 뜻일 때 해부 목적어 ing 형태를 취한다 허락하다는 의미일 때 물론 부정이니까 그럴 때는 ing를 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두 명의 가수 모두 넓은 음영에 풍부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건 뭐야 두 명 모두 그러면 보스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두 명 모두는 보스를 쓴다 그래서 자 둘 다 하면 보스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이들 둘 다 아니다 그러면 니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보스 둘 중 하나 둘 다 아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수들 중에서 어떤 한 명이 아니라 가수 모두 다 풍부한 음역대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보스 오브 더 싱어스 해부를 쓰셔야 되겠죠 보스 오브 더 싱어스 해부를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30번의 사법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망의 대명사를 마쳤습니다 사실은 관사명사보다 대명사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걸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드디어 관계사 관계사 하면 관계대명사에 되어 있는 건데 반드시 실제가 되죠 관계대명사 오히려 점수 다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가장 기본적인 바룸라인부터 하이 레브스까지 차례대로 쫙 설명을 드릴 테니까 쫙 쉬시고 컴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